안녕하세요. 메디웨일 최태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원창조경제술센터에서 도와준 분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선배 창업가 이런 정도로 거창하지도 않고 아직 되게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제 오늘 강연 목표는 여러분들이 나도 저 정도 쉽게 할 수 있겠네.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아까 눈으로 감정을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눈을 통해서 몸에 있는 전신질환을 다 보려고 해요. 그래서 눈을 통해 나타나는 안질환, 기본적인 안질환 그것뿐만이 아니라 뇌질환이라든지 심혈관질환, 이런 혈관성 질환들을 보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2016년 12월 29일, 지금 약 한 1년 4개월 정도 됐죠. 그 정도 되는 회사고요. 직원 수는 5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살았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점도 그렇게 좋지 않고 별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좀 옷에 그래도 옛날에 관심 많았었고 좀 장사라는 거를 내가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 같다. 과학기술 같은 거를 어떻게 팔지를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유통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대학교 선배와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계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1년 동안 참 법인이라는 게 법인이 뭔지 개인 사업자가 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세우고 주식회사를 세우고 그분이랑 유통판관을 따고 한국에서 어떻게 유통시켜야 될까 어디부터 들어야 되지? 백화점을 찾아가야 되나? 백화점은 누굴 만나야 되지?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길에 작은 샵을 하나 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나올 때쯤에 제가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나올 때쯤에는 그래도 가로수길에 샵 2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평생 장사하고 먹고 살 사람인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이런 말로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장사보다는 근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제 눈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눈에 농내장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농내장 하면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농내장은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 각도가 좀 좁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 방향 시야가 4등분 했을 때 이쪽 방향 시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진짜. 눈이라는 게 참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자기가 느껴서는 안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만났던 국내 암센터에서 근무하던 이공지능 개발하던 친구와 그 다음에 이제 알게된 안과의사분 해서 그 분들과 사업을 기획을 했어요. 아 좀 눈을 눈의 질환을 좀 빨리 찾아주는 걸로 사업을 기획을 하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의사분이 어떤 눈을 통해서 전신을 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어 이건 사업 기회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어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저는 저 말을 초등학교 때 처음 봤던 것 같은데 매번 볼 때마다 좀 생각이 달라져요. 아 저게 어떤 의미지? 어떤 무슨 생각을 저런 말을 했을까?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 다르게 의미가 다가오는 걸 보면 명언이긴 명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제 머릿속에서 합의한 가장 그럴듯한 뜻은 어 너가 누군지 알아라 정말 그걸 알고 시작해라 모든 일을 할 때 너가 어떤 일을 해야 즐거운 사람인지 뭘 해야 좀 좋은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걸 먼저 해라. 다른 거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템릿이라는 대사에서 한 말인데 저는 셰익스피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굉장히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심리학은 셰익스피어에서 끝났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막장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셰익스피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를 다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심리학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설이 있는데 이걸 죽느냐 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원래 원문은 뭐냐면 To be or not to be예요. 어떻게 존재냐 또는 비존재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내가 지금 헨밋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어떤 존재로 존재할 것이야? 내가 이 안에 존재하는 건가? 이 안에 내 존재가 인정받을 수 없으면 빨리 박차고 나가야 되겠죠. 저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자기가 존재 가치를 어디에 세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